안녕하세요. 음악가 미실입니다. 오늘은 스페인 대표 화가 프란시스코 고야의 옷 벗은 마와 옷 입은 마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고야 편에서 잠깐 소개하였지만 내용이 부족하여 다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프란시스코 고야는 1746년 사라고사주 뿐엔테스토도스에서 태어나 43살에 궁정 화가가 되어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가 살았던 시기가 격동의 시기였던 만큼 다양한 주제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고야는 1800년의 옷 벗은 마와 1803년의 옷 입은 마을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들은 당시 총리였던 마누엘 고도이가 소장했던 작품이었습니다. 따라서 총리 마누엘 고도이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누엘 고도이는 정치에 관심 없던 까르로스 4세 왕을 대신하여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던 총리였습니다. 왕비 마리아 루이사의 애인이기도 했습니다. 마누엘 고도이는 누드 그림을 모으는 취미가 있었는데 그의 집무실 비밀 공간에 누드 그림을 걸어놓고 감상했다 합니다. 옷 벗은 마와 뿐만 아니라 벨라스케스의 거울을 보는 비너스도 소장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 옷 벗은 마와는 세로 97 가로 1m 90 크기입니다. 그림 속 인물이 실제 크기처럼 그림을 그린 작품입니다. 그 당시 이런 외설적인 그림은 금지되었으니 막강한 권력가의 주문이 아니면 그리기 어려웠을 겁니다. 보통 누드를 그릴 때는 신화 속 여성들은 가능했으나 실제 사람을 누드로 그리는 것은 불경하다 하여 종교재판에 해부되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림 속 옷 벗은 마을을 보면 키는 그다지 크지 않지만 볼륨과 곡선이 완벽한 여성입니다. 손은 머리카락 뒤로 하고 시선은 관람자 정면을 부끄러움도 없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볼에는 붉은 빛기가 돌아 그림 속 마을을 젊고 건강하게 그렸습니다. 가슴은 관람자가 보도록 자신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리는 살포시 구부려 몸의 곡선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림 가운데 음모를 그려 신화 속에 나오는 여신이 아닌 여성의 누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보면 그림 속 마아가 관람자를 유혹하는 느낌을 갖도록 그렸습니다. 그리고 3년 후 같은 크기의 옷 입은 마아를 그렸습니다. 이 그림은 옷 벗은 마아 그림을 가리기 위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옷 입은 마아 그림 안쪽에 옷 벗은 마아 그림이 있었습니다. 두 그림을 비교한다면 옷 벗은 마아는 날카로운 눈매와 비교적 날씬한 얼굴이지만 옷 입은 마아 눈매는 부드럽고 얼굴에 약간 살이 더 있습니다. 옷 벗은 마아에서는 여성의 아름다운 몸매를 잘 보여주고 있지만 옷 입은 마아는 여성의 몸의 곡선을 살리기 위해 허리를 끈으로 묶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의상과 금색 신발을 신고 있는데 당시에 일반인들이 구하기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고야는 옷 벗은 마아를 그리고 3년이 지난 후 같은 모델의 얼굴과 몸매의 변화를 그리면서도 여성의 아름다움을 유지하여 그렸습니다. 1808년 스페인의 나폴레양 정권이 들어서면서 나폴레양 형이었던 조제프 보나파르트를 스페인 왕으로 임명하였습니다. 만웰 고도인은 실각하고 그가 소장하고 있던 누드와 그림들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 두 그림들은 너무 세속적이고 노골적이라 종교재판에 해부되었고 고야는 재판에서 누구를 그린 것이냐라는 질문에 빌라스케스의 거울을 보는 비너스를 보고 그린 작품이라 말했습니다. 고야는 재판관의 질문에도 그림 속의 인물이 실제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무죄 판결이 되었고 그 이후로 그림 속 인물은 마아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아는 스페인어로 젊고 멋진 여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림 속 여성이 누구냐라는 것은 오랫동안 풀리지 않아 여러 해석이 있었습니다. 고야의 후원자였던 알바공작 부인이란 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문 가문이었던 알바 가문은 명예회복을 위해 1945년 알바공작 부인의 유예를 발굴해 법의학자 감정까지 의뢰했지만 유골 훼손이 심하여 진실을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그림 속의 마아는 마누엘 고도의 애인이었던 삐삐타라는 여성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훗날 마누엘 고도의는 삐삐타와 결혼하여 둘 사이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그림들은 프란시스코 고야를 대표하고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을 대표하는 그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